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는 불러도 너무 멋진 않을래요 괜히 잘해라 그때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속하니 그녀를 안다시 그녀를 할 수도 없지 어쩔 수 있어 그녀부터 그녀를 할 수 있어 그녀를 아는 Daisuke가 그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를 helps 그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큐마다 아멘 또 그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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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너를 만난걸 너의 기억보다 조금 더 많은걸 언제나 너의 기억도 몰래 널 달아봤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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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